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배나무 꿈은 자주 성장과 풍요, 재물, 긍정적 변화, 내면의 성숙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배는 그 자체로도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므로, 배나무가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배나무 꿈은 꿈속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배가 열리는 모습이나 나무를 가꾸는 장면 등 세부사항에 따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배나무는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 중 하나로, 꿈속에서 배나무는 삶의 긍정적인 기운이 도래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배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성장과 자신감, 재물의 증가,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향상을 상징합니다. 또한 배가 열려있는 배나무를 본다면, 이는 곧 성공이나 보상을 의미할 수 있어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배나무가 나타나는 꿈은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. 배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거나 열매가 열리는 꿈, 배나무를 가꾸거나 배를 따는 꿈, 배나무가 시들어가는 꿈 등 각각의 상황이 전달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배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꿈은 특히 풍요로운 삶과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.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좋은 꿈입니다. 예를 들어 현재 하는 일이나 학업, 혹은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족 간의 화목이나 재정적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배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꿈은 노력의 결실을 맺고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. 이 꿈은 주로 금전적 이익이나 성공적인 결과, 혹은 오래 기다려온 희망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암시하는데, 특히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꿈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. 배가 잘 익어가고 있는 경우, 이는 꿈꾸는 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게 된다는 긍정적인 예측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배를 따는 꿈은 꿈꾸는 이가 얻고자 하는 목표나 성취를 이루는데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특히 배를 따면서 기쁨을 느꼈다면, 이는 현실에서의 성취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 꿈은 주로 준비해온 일이 마무리되어 곧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상징하며, 꿈에서 배가 큰 만큼 그 성과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면, 배를 따다가 실패하거나 배가 상해 있는 경우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예상 외로 꼬이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배나무가 시들어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걱정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는 현재의 삶이나 계획에 있어 위기나 방해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, 꿈꾸는 사람이 집중해야 할 일이나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배나무가 시들어가는 모습은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. 배나무 꿈은 전반적으로 꿈꾸는 이가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거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원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내면의 성장과 자기 발전에 대한 바람, 사회적 성공과 안정, 가족의 화목 등이 이러한 꿈을 꾸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배나무가 무성하거나 배가 풍성하게 열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자신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. 따라서 현재의 직업이나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거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나무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배나무가 자라는 모습이나 배가 열리는 모습은 꿈꾸는 이가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스스로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는 꿈으로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부하게 가꾸고자 할 때 배나무가 꿈속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배나무가 성장하는 꿈은 현재의 노력과 경험이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배나무 꿈은 종종 가족의 화목과 안정, 재정적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. 배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한 꿈은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꿈꾸는 이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거나 가족 내에 좋은 소식이 기대될 때 이와 같은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사례 1 사업가가 배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꿈을 꾼 경우 한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확장되는 시기에 배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속에서 배나무는 푸르게 자라며 수많은 열매가 맺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꿈은 사업가가 새로운 사업 확장을 통해 성공과 성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실제로 그의 사업은 그 후 더 큰 성장을 이루었고 배나무 꿈이 암시하는 대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. 사례 2 학생이 배를 따는 꿈을 꾼 경우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배를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속에서 그는 배나무에서 잘 익은 배를 하나씩 따며 기쁨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공부한 성과가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학생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꿈속의 배는 그의 노력의 결실을 상징했습니다. 사례 3 배나무가 시들어가는 꿈을 꾼 경우 어느 한 직장인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배나무가 시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. 배나무는 잎이 떨어지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.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실제로 그는 이후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었고 꿈속에서 배나무가 시들어가는 모습이 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. 꼭지가 있는 배나 사과를 따는 꿈 태몽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지금까지 바라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질 징조입니다.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는 꿈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면 좋은 작품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지식을 제공해준다. 배꽃이 만발하여 아름답게 보이는 꿈 집안의 경사가 있고 초난할 사람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. 시험합격, 입학, 취직, 승진, 당선, 학위취득, 상품개발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. 배나무 가지에 달린 배가 탐스러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꿈 자사의 상품의 우수성을 내세워 치열한 선전광고와 판촉활동을 하게 된다. 배나무 꽃이 만발해 달빛에 빛나는 꿈 사람들에게 교양을 가르칠 일이 생긴다. 좋은 작품을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게 된 배나무 한 가지에만 배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경쟁이 없는 독점 사업으로 국내의 시장을 혼자 독점하여 엄청난 떼돈을 챙기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. 독점 자본, 독점 소유, 재물, 돈 등이 생긴다. 배나무를 보는 꿈 누군가와 언쟁 또는 싸움을 하게 된다. 좋지 못한 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되어 곤육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. 배나무를 심는 꿈 사업을 이룩할 것이고 세 개의 배나무를 단계적으로 심으면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. 배나무의 배가 주렁주렁 발린 것을 보는 꿈 온종일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후련하며 일이 순조롭게 풀릴 징조에 기분 좋은 꿈입니다. 배나무의 배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발린 꿈 경쟁이 없는 독점 사업으로 국내의 시장을 혼자 독점하여 엄청난 떼돈을 챙기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. 독점 자본, 독점 소유, 재물, 돈 등이 생긴다. 배나무에 올라 배를 따는 꿈 태몽, 어질고 총명한 자녀를 낳는다. 배를 따는 꿈 기범한 자손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. 돈, 물품, 선물, 명예, 행제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. 배를 먹는 꿈 재산을 이익게 될 암시입니다. 시원한 배를 맛있게 먹었다면 현실에서 속 시원한 일이 생길 꿈입니다. 배와 잎사귀를 따서 그릇에 가득 담아 노는 꿈 사업에 투자했던 것이 크게 불어나서 번창하게 될 징조입니다. 오량기업의 주식을 투자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됩니다. 여러 개의 배나무를 단계적으로 심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사업이 순조로움 윗사람으로부터 탐스러운 배 두 개를 받는 꿈 부인은 임신하여 아들 형제를 두거라 또는 쌍둥이를 낳을 징조입니다. 돈, 재물, 선물, 상훈장, 임명장, 혼사, 행제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. 배나무에서 배를 따서 집으로 오는 꿈 태몽이라면 성격이나 태도가 대범한 아이가 태어날 꿈입니다.